안녕하세요. 토요일 앤 개츠비 김승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단백질을 조금 더 많이 섭취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안 그래도 단백질 충분히 드시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지만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시죠. 첫 번째입니다. 단백질은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지방연소율을 높입니다. 먹는 것은 잠깐 동안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몸이 음식의 영양분을 소화시키고 이용하기 위함 때문입니다. 이를 식품의 열적 효과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 용어죠. TEF, Thumbic Effect of Food. 발음이 별론가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우리가 먹는 모든 것이 체내에 그대로 쌓이거나 흡수되지는 않고 전체 칼로리의 약 10% 정도가 소화 에너지로 사용되는데요. 이때 음식을 소화시키는데 필요한 영양소별 소비 에너지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각각의 영양소별로 열적 효과가 다른데요. 그람당 에너지가 제일 높은 지방의 경우 TEF가 3에서 4% 정도 탄수화물은 5에서 15% 정도 단백질의 경우 무려 20에서 35% 정도라고 합니다. 이 말인 즉슨 고단백으로 이루어진 식사가 신진제사를 증진시키고 칼로리 소모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고단백 식사를 한 집단은 저단백으로 식사를 한 집단보다 하루 260칼로리 정도 더 연소시켰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단백 식사는 신진제사를 크게 촉진시켜 하루 종일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두 번째, 단백질은 신장에 해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단백 섭취가 신장을 해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7년 세계보건기구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미 신장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경우 다량의 단백질을 섭취할 때 신장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노화에 의한 사고체 거름률 저조로 인해 단백질 섭취를 줄여야 한다는 사실은 근거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다음의 연구들은 신장질환이 없는 사람들에게 고단백 섭취가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들입니다. 세 번째, 혈압을 낮추고 심혈관 질환에 단백질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고혈압은 심장마비, 뇌졸중 등 여러 질환의 주요 원인인 거 아시죠? 다음 두 가지 연구에서 높은 단백질 섭취는 혈압을 낮추는 것 외에도 LDL, 콜레스테롤과 심장질환을 일으키는 중요 인자인 트리글리세리드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번째, 노화에 따른 근감소증에 단백질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노화에 따른 건강 변화 중 하나가 근육이 점차 약해지는 거죠. 심한 경우 세크로페니아, 즉 근감소증을 겪게 되는데요. 이는 잦은 골절, 삶의 질 저하 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을 더 섭취하는 것은 노화에 따른 근감소를 줄이고 그리고 근감소증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본 영상이 끝나고 부모님들께 닭가슴살 한번 주문해드리는 게 어떨까요? 좀 더 여의 쓰신 분들은 소고기가 좋겠네요. 다섯 번째, 단백질은 뼈 건강을 이롭게 합니다.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뼈 건강이 좋아지고 골다공증과 골절 위험이 훨씬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단백 섭취가 뼈 속에 칼슘을 배출을 하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세 가지 연구에서는 단백질이 뼈 건강에 큰 이점이 있다는 걸 보여줬고요. 그리고 다음 두 가지 연구에서는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골밀도가 잘 유지되고 골다공증과 골절 위험이 훨씬 낮아졌다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단백질을 더 많이 섭취해야 될 이유 5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본 영상에서 언급하지 않은 부분들로는 부상 후 신체 회복 속도를 향상시켜주고 허기짐을 감소시켜주고 체중 감량을 도와주고 체중 유지를 도와준다는 사실 등등이 있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백질은 근력운동을 통해서 근육량과 근력을 증가시키는데 가장 필요한 중요한 영양소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필요한 단백질 충분히 채우셨나요? 저는 좀 안 채운 것 같아서 단백질 좀 채워주십시오. 소고기 먹으러 갑시다. 고기 먹으러 갑시다. 고기 먹으러 갑시다. 고기 먹으러 갑시다. 고기 먹으러 갑시다. 아쉬움도 갑시다. 아쉬움이 생활관린것을 패러딱. Corporate 갑시다. ADAM.